제 31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접수해주세요 디지털 그림도 접수 가능해요 하나은행이 한 작품당 천원씩의 후원금을 환경보호단체에 전달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까지입니다 10월에 진행되는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본산대회 자원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지금 검색해주세요 3일까지는 3일까지는 5일까지입니다 2분까지는 4일까지는 4일까지만 차원으로 홈페이지에 대해